한글자막 by 한효정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대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사랑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그냥 널 위하여 구원을 아름다운 그리스도 눈에 띄기